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차에 적어둔 새싹 미건 현진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같은 게 좀 고민이에요. 제가 모르는 브랜드나 아니면 화학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다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주로 맛센스나 올리브영 같은 데에서 스윗 회원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비건 제품은 KTL 홈페이지에는 이제 비건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맛센스에서 샀고요. 그리고 쓰는 거는 이제 아로마티카 스킨? 이거는 되게 그냥 가볍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모듈스온의 스윗드림스 아이섀도우 팔레트 저는 진짜 화장을 할 때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대충 바르고 그리고 네 그러고 나갑니다. 화장 잘 안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현진님께 반반씩 메이크업을 해 드릴 거예요. 화장품이 얼마나 이렇게 기능성이 있고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장품이 얼마나 이렇게 기능성이 있고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s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